9월 13일 해선물 오전 시향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시장 움직임 어떻게 움직였나 어제 그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죠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도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가지고 예상치를 조금 넘어서는 그런 예상치가 나왔어요 생산자 물가지수도 근원 물가지수하고 그냥 일반적인 전체 물가지수하고 두 가지를 발표하는데 월간 대비 연간 대비 다 발표합니다 근데 대체로 예상치하고 부합되는 그런 결과였지만 월간 대비 월간 대비 했을 때는 물가가 조금 0.1% 올라갔다 연간 대비 했을 때는 또 사실 물가가 예상치 보다 0.1% 떨어졌다 예상치 보다 입니다 근데 그 월간 대비로 하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직전에 마이너스 0.2% 였는데 0.3%로 나왔으니까 0.5%는 올라갔잖아 그죠 상당히 많이 올라간거에요 자 근데 이제 그 소비자 물가 보다는 영향력이 좀 적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 그저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할 때 하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 발표할 당시에는 빠지긴 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mp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빠지긴 했는데 많이 안 빠졌어요 조금 들어 올리는 듯 다시 빠졌다가 또 들어 올리는 듯 다시 빠졌다가 자 아 여기 여기네요 여기 19시 반 여기 자 요거는 이제 미국장 개장 했을 때 여기 9시 반에 조금밖에 안 빠졌죠 그죠 근데 금액은 뭐 작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매물가지수가 상승하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는 조금 줄어들죠 그래서 쭉 빠진 겁니다 자 10시 반에 미국장 개장 하고서는 계속 반등 시도 하다가 반등 했고 자 11시 반에 조금 빠졌다가 굉장히 많이 흔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야 장이 조금 이상하다 제가 그랬죠 빠져야 되는 상황이지만 기술주가 소비자 물가지수 높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쭉 올라갔듯이 한 차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모양새라서 근데 악재가 터지고 난 다음에 매수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죠 예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고 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악재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매수를 찾기는 좀 어렵죠 자 근데 결국은 또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흐름을 좀 따라가 주는게 맞는 것 같고 자 새벽 4시에 또 한 차례 또 빠지고 어제 그 아도비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실적이 그 예상 향후 전망 이게 좀 안좋았어요 그래서 아도비가 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9% 가까이 빠진 것 같은데 자 뭐 시장 충격은 그렇게 크게 주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아 예 그래도 지수는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이 0.9% 선물은 그렇게 올랐고 현물은 현물은 더 올랐어요 자 현물은 1% 올랐습니다 자 s&p 500 지수 0.74% 올랐어요 그저께가 더 과간이었죠 급락했다가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플러스로 돌렸으니까 와 이거를 참 예 거래하기 힘든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그저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세 상담까지 완전히 가진 않았었네요 이렇게 여기서 무너져서 마이너스 건으로 음봉이 쫙 보이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빠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급등을 시켜버렸어요 자 빠질만 하면 ai가 나타나 가지고 에이아이 전망 좋다 자꾸 이게 헛소문을 버티는 것 같아요 자 얼마 전에 그 주가가 빠질 때는 ai 이제 맛이 갔다 이래 가지고 급락했었잖아 그죠 근데 다시 ai 야 매출 기대된다 이러면서 올라갔습니다 오늘 에 올라가면 5일째 상승인데 앞전에도 보다시피 8일 9일 연속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야 4일이나 올라왔는데 떨어질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자 그래서 오늘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만 꼭 미국장 개량하기 전에는 하락그름을 한번 또 주기 때문에 매도관점을 보는게 자 미국장 개량전까지는 조금 유리해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항생지수 아침에 또 거리를 해야 되니까 또 잠깐 보면 항생도 미국장하고 비슷하게 생산자 문과지수 발표할 때 이렇게 쭉 빠진거에요 미국장 개량하면서 쭉 빠졌고 그리고 다시 반등 냈죠 자 나스닥지수만큼 장중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등락은 좀 적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얘도 빠졌다가 쭉 올라갔습니다 1봉을 한번 보면 바닥에서 이제 겨우 올라오는 타이밍이네 이러면 오늘 항생은 매수관점을 봐야 되겠네 그죠 골드로 넘어가서 보면 골드 우와 끝내줍니다 어제 저녁에 왜 갑자기 올라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면 사실 골드도 빠져야 되는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다시피 9시 반에 여기 발표할때도 별로 안빠졌어요 자 여기 안보이네요 잠깐 옮겨서 보여드릴께요 9시 반에 발표할때도 여기 보시다시피 별로 안빠졌고 아직 거래를 안해도 계속 빼놔야지 자 쭉 빠졌다가 다시 올랐어요 야 어제 골드의 움직임이 오히려 좀 더 지수보다도 더 난해하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골드에 뭐 특별한 뉴스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 미국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힘을 입었다 경기는 둔화되고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골드를 투자하는 저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경기가 안좋으면 안전자산인 골드가 환영을 받는거죠 자 그리고 9월달에는 금리인하 전망이 0.25% 정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의 금리인하 다가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그 이번 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다음 주 17일 18일 FMC 회의가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날 금리 발표가 있겠네요 다행히 우리가 쉬는 타이밍이라서 거래를 충격받을 것은 없지만 자 18일날 금리인하 발표가 있습니다 금리 발표가 있는데 0.25% 이날 확률이 한 71% 0.5% 이날 확률이 29% 이렇게 보니까 뭐 그냥 0.25% 금리인하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0.25% 금리인하는 어느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골드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예 그리고 주가도 마찬가지 곧 금리인하가 다가오니까 얘가 또 쉽게 빠지질 않는 것 같아요 자 실버도 한번 보고 실버도 우와 완전 급등해 버렸어요 이렇게 차트를 만들기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일봉을 보면 자 어제 굉장히 긴 양봉이 길게 나왔고 오늘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 자 그리고 5일 며칠 전에 최저가 확 찍고 65.36까지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70달러 윗단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70달러가 깨지고 65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스도 한번 보고 가스 얘도 만만치 않게 많이 빠졌어요 상당히 등량이 크죠 쭉 올랐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스 매수관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로도 미국의 금리 발표 다음주에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작용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엔화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엔화가 올라가려고 하면 미국이 금리 인하해야 된다 그러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니까 우와 참 예 단숨에 올라가 버렸어요 또 앞전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죠 금리 인상을 작게나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장 설명 간단히 해드렸고 연휴 전날 오늘 크게 욕심내지 말고 좀만 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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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